도저히 이해가 안 거예요. 김성주 의원이 국회의원이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뭘 근거로 검찰 권력과 사법제도에 의해서 야당 대표 제거하려 했다는 겁니까? 이건 아니 다른 것들은 논란한 질의가 있어요. 관점에 따라서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백번법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도저히 무엇을 근거로 검찰과 사법제도 사법 시스템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 했다는 거예요. 아무리 공천을 앞두고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. 책임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진리지 뭐가 있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이건 왜곡된 정치의식을 가진 일탈된 개인의 살인미수 혐의예요.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자꾸 이 논란이 안 그치는 건데 민주당에서 아까 말한 이내경 위원장이라든지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하고 이런 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김성주 의원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데 단순하게 그냥 진영을 대표하기에 약간 과하게 말한 정도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국민의힘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. 검찰 권력과 사법죄도 하고 야당 대표 제거에 실패한 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. 이건 저는 민주당이 사과해야 되고 이건 국민의힘이 또 이제 국민의힘이 이것도 사과를 요구하면 이게 또 정장화 되니까 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쯤에서 해라 민주당도. 이거 자꾸만 이렇게 되면요. 그러면 이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역품받을 수 있어요. 제가 민주당 걱정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